안program 바로 코카차 맛은 무슨 맛일까요 이것이 바로 코카차 아직 아무 맛이 안 난다 내일 다시 먹어볼게 상쾌한 5시 50분에 아침 지금 6시 50분에 출발해야 돼가지고 밥 먹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무지개 떴어요 지금 마트픽츄 가는 비처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탈 기회가 없어요 강아지 강아지라기엔 너무 크다 파이 근데 여기도 진짜 개판이다 개가 진짜 많아요 마트픽츄 가는 길 5시 50분에 2분 20분에 1분 정도 사는 게 많았습니다 아쉽네 빙onds 판초.. 판초가 근데 하나에 거의 100솔에서 140솔? 너무 비싸긴 한데 나도 하나 사고 싶은 40분 중 기차가 귀엽다 이것 타고 마트픽츠로 가추냉초 가는 길 가추냉초 가는 길 가추냉초 가는 길 가추냉초 가는 길 여기는 해가 엄청 강하다는 거 여기 옥수수 봐 진짜 많아요 자연 광장이 너무 예뻐요 잡히고 있어 가루 가볍게? 이거 사서 물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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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돌을 쳐서 만들었다. 마치피큐. 아, 메인 스케어. 예, 이것은 플라사. 메인 플라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액티비티에서 만나요. 여기는 뭐 하나도 근데 가파르지는 않네. 저, 왁카치나. 왁카치나가 아니고. 저기는 오르기 힘들다던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귀여운 나라의 마치피큐. 저, 왁카치나가. 저, 왁카치나가. 너무 배고파서. 이제 여기 마치피큐에도 한국 마켓이 있다는 거. 여기 마치피큐에도 한국 마켓이 있다는 거. 미유하는 마치피큐의 거리. 이뻐요. 김치 신라면 처음 본다. 음, 맛있는 냄새. 음, 맛있는 냄새. 음. 이건 좀 더. 코리안의 정석. 육개장.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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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짜파 떡이 됐어요. 참 맛있게 됐다.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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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알파카. 라마천국 페루. 여기 마츄픽츄까지 사랑의 자물쇠가 망고 공통의 자물쇠인가요? 자물쇠 사랑의 자물쇠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제 마츄픽츄 끝내고 다시 기차 타고 갔다가 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쿠스코 아르마스 방방이에요 저녁이라 반짝반짝 사람들도 많고 지금 너무 배고파서 이제 밥 먹으러 가보려고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보려고 컨텍츠렌즈 샀는데 이게 컨텍츠렌즈에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옥수수 콩인데 맛있어 옥수수인데 맛있지 완전 찹쪼름 여기 비오고 난리 났는데 천둥경제를 친다 정말 여기 페루 코스코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네요 세비채 바리쿨 세비채 이거는 세비채 바리오 이거는 파투치니 뭐야 이거는 세푸드 파투치니 이거는 세비채 바리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정하고 맛있다 이거는 튀김 칼라마리 근데 적당히 시큼하다 여기에는 옥수수 콘이 여기 진짜 알갱이 엄청 크죠 강원도 옥수수는 1분의 2 밑에 생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생선이 이게 페론식 물에다 어제 차에 9시간 정도 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 어제 뒷던 버스 아침에 보니까 엄청 늦네 ос jewel 이 끝 끝 이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